안녕하세요. 워런보페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봉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워매신박 오늘 1월 3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감사의 댓글과 그 새해 복 많이 받아라는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여기 엄지척을 다 누르거든요. 저는 누르면서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누르면서 엄지척을 눌렀습니다. 언제부턴가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도 그때는 유튜브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때 항상 그래도 9시 뉴스는 꼭 보고 잤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다들 모여서 이제 뉴스 봤었잖아요. 그때도 새해가 되면 앵커들이 한복을 입고 나와서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면 저도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습관적으로 아직까지 좀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를 좀 읽어 볼 건데요. 그동안에 산타가 반도체라는 선물을 들고 왔었는데 어제는 반도체로 확 던져버리는 좀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오늘 반도체 기사를 좀 읽어 보면서 어제 미국 시장에 있었던 반도체 조정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수출 동량을 첫 기사로 좀 보내드리긴 했는데 오늘 여기 기사에는 12월 반도체 수출 110억 달러 한국 반도체 전성시대 다시 시작이라는 이 기사로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주가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산책하는 주인이 그죠. 계속 지치지 않고 뛰어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12월 실적 전년 대비 22% 급증인데 글로벌 수요 회복 타고 상승세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가 긴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 지난 2년간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중 갈등으로 반도체 경기가 크게 얼어붙었고 수출까지 줄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은 수저온식 적자를 봤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한 데 이어서 수출도 20% 이상 크게 늘었고 AI 관련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국내 기업들이 관련 신기술과 제품을 연달아 공개하면서 한국 반도체 전성시대가 올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이게 최근 한 달간의 시장 분위기였었죠. 국내 반도체 산업은 지난달에 110억 3천만 달러, 약 14조 3천억 원어치 제품을 수출을 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작년에 워낙 반도체 수출이 안 좋았었으니까요. 작년 1월달에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 44% 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연간으로는 작년 12월에 아마 최대 기록을 했을 겁니다. 전년 2022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도 21.8% 증가를 했고요. 작년 11월달보다도 월간 MOM으로도 15% 가량 증가를 했네요. 22년 같은 달 대비해서도 21.8% 증가를 했었는데요. 전체 무역수지는 11월달이 YOY로 12.7%인가 그렇게 12.4%인가 증가했었죠. 아마 전체 무역수지는 44억 8천만 달러 흑자로 반도체가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고요. 전자와 하이닉스는 고부가 같이 신제품을 내세워서 공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고 두 회사는 반도체 시장의 큰 손인 빅테크들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에 필요한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를 선제적으로 출시하고 선주문을 지금 받고 있고 올해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AI 스마트폰과 AI 노트북 등도 높은 메모리 성능이 필수적이다. 블룸버그는 최근에 한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 경제의 밝은 전망일 뿐 아니라 글로벌 기술 산업의 회복사가 찾아왔다는 신호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반도체 경계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DRAM과 NAND FLASH 가격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년 3개월여 이어졌던 가격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시작한 것인데 그동안의 DRAM 가격이 2년 3개월 동안 빠졌었네요. 반도체 시장조사업체 DRAM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RAM 범용 제품 DDR4 8GB의 12월 평균 가격 이게 고정거래가 기준이네요. 반도체 가격은 우리가 두 가지 체크해 보지 않습니까? 현물 스팟 가격하고 그리고 고정거래가 보통은 이제 고정거래가는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고정거래가를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스팟 가격보다는 약간 좀 후행합니다. 고정거래 가격 기준으로 전달보다 6.45% 상승한 상승률은 1.65달러를 기록했네요. 이 DDR4 8GB가 지난달 낸드 플래시의 평균 가격도 128GB 기준으로 4.33달러를 기록해서 전월 대비 이것도 6% 상승을 했네요. 상승률도 전월달에는 5.4였는데 오히려 더 상승률이 가팔라지고 있다. 그죠? 반도체 업계는 올해 1분기에도 메모리 반도체가 10% 이상의 가파른 가격 상승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반도체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올 1분기에 PC DRAM 제품 기준 계약가격이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할 때 10에서 1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도 추가적으로 더 10에서 15%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반도체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하는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것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신호이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회복되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로는 최근 작년 9월에서 11월 회계 년도가 조금 달라가지고요. 9월에서 11월 실적 발표에서 매출 47억 달러 약 6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웃돌면서 예상치는 45억 달러였는데 웃돌면서 당일 주가가 4% 이상 올랐고 마이크로는 업계에서 가장 먼저 분기 실적을 발표해서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풍향계로 불린다고 합니다. 마이크로는 이렇게 발표하고 좀 있으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죠. 제가 삼성전자 차트를 이렇게 오늘 쭉 보면서 미국 시장에서 저렇게 조정이 있으면 당연히 미국의 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3% 이상 빠지고 했었으니까 당년이 오늘 조정을 받는데 2,3일 조정을 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반등은 어떤 모멘텀으로 반등이 올까 봤더니 잠정 실적 발표가 있죠. 보통 7일 정도에 하는데 지금 오늘이 3,4,5 빠르면 5일, 금요일 근데 금요일날 발표하기보다는 아마 다음 주 초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그 분기 실적 발표 추이를 보면 이 마이크론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적이 그동안에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실적이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에 대한 상향 조정 그리고 올해 24년에 대한 실적 예상치에 대한 부분을 또 조정을 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또 주가가 반등이 들어가고 그런 게 보통 주가가 움직이는 수순이기 때문에 오늘 뭐 팔아야 되지 않나 이런 아침에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 이런 분들은 다음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어제 3프로TV 많이 보셨다고 댓글에서 봤었는데요. 1월달에 반도체가 전형적으로 그동안에 짝수해 5년간에 짝수해 보면 놀랍니다. 이렇게 안 좋았나 싶을 정도로 짝수해 5년치의 평균을 내보면 마이너스 4.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갖고 다 미국 시장이 미국도 거의 퀀트베이스가 거의 70% 가까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퀀트베이스대로 움직이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반도체를 마지막으로 또 싸게 살 기회를 한번 줄 거다고 했는데 좀 빨리 왔다. 그죠? 빨리 온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일단 기사를 좀 읽어 보겠습니다. 전자 하이닉스의 실적도 올해 큰 폭의 반등이 확실시 되는데 정권가에서는 올해 전자가 반도체 사업으로만 약 한 15조 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8조 5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네요. 작년에는 하이닉스가 8조 원 적자 그리고 전자도 반도체에서는 14조 원 정도 적자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작년 적자 본 걸 올해 다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컨센서스고 요거보다 훨씬 웃도는 실적이 나오는가가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트렌드도 한국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형성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AI 관련 반도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삼성전자는 차세대 디램 기술로 떠오르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이게 지난주에 신문 보면서 우리가 체크했던 거다. 그죠? CXL 이라고 하는 거 CXL은 AI 구동되는 고성능 컴퓨터 구동에 특화된 디램 연결 기술로 삼성전자는 올해 CXL 기반 디램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게 리눅스 기반의 서버에 상당히 잘 구동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전자는 올해 CXL 기반의 디램을 양산할 계획이고 AI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메모리 반도체 HBM 시장에서는 하이닉스가 차세대 HBM 제품 HBM3E를 올 상반기에 양산하고요. HBM 시장은 현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50, 삼성전자 40 이렇게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규모도 올해 보다 올해 약 2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 그래프에 그림이 있는데 디램하고 낸드 고정거래 가격 추이가 나오거든요. 이 추이가 22년 1월 달부터 그때 22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이제 8만원 정도 하다가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쭉 밀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낸드 가격이 4.81 이었었네요. 그러다가 쭉 빠졌다가 지금 4.33까지 올라왔네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디램은 3.41 이었는데 디램이 너무 많이 빠졌네요. 오히려 디램이 거의 1달러 초반대까지 갔다가 지금 반등이 들어오면서 1.65 수준이네요. 그러면 예전 수준보다는 좀 더 올라와야 된다. 그죠? 반도체 관련된 기사는 다음 주에 많이 쏟아질 거니까 다음 주에 또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를 보겠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할 때는 정시부양 효과 이 아침에 체슬리 모닝브리프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2일 백제화 방침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시세차익에 대해서 2025년부터 매기기로 했던 세금이다. 연간 차익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지만 연간 차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20% 그리고 3억을 넘기면 25%의 세금을 불과할 예정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새로운 세금 도입에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자 대선 후보 시절에 금투세 폐지를 공략으로 내걸었습니다. 백제화가 확정될 경우 소액주주들은 내년 이후에도 지금처럼 국내 주식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반면에 국내 주식을 50억원 이상은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관주되서 시세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게 되죠. 또 대주주이든 소액주주든 상관없이 해외 주식 투자로 번 돈은 250만원까지 공제고 250만원 넘게 번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과가 됩니다. 22% 내야 됩니다. 이게 표가 나오네요. 미국은 주식 양도세 캐피탈 게인에 대한 양도세 세율이 15에서 20%라도 되어 있고요. 영국이 10에서 20% 그리고 일본이 20%네요. 그런데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은. 반면에 영국은 0.5% 거래세를 0.5%나 떼네요. 영국에서는 매매를 잘 못하겠네요. 0.5%나 떼니까 보통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보면 저 거래세를 다 감당하면서 과연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주식 양도세 세율은 대주주에 한해서 20에서 25%고 지금 세금이 없는 일반 투자자들은 세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대신 증권거래소가 거래세가 0.18% 0.3 하다가 0.25 뭐 이러다가 계속 낮아지더니 0.18% 하고 있습니다. 0.18%라도 하더라도 하루에 내가 1억원어치 주식 쌌다가 1억 팔고 살 때는 세금 안 내고 팔 때만 세금 내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매일 사고 팔고를 했다고 가정하면 200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200번을 사고 팔면 이 세금이 어떻게 되냐면요 0.18%의 거래세를 내게 돼 있으니까 100번 여기다가 이제 100 곱하면 되니까 18% 100번 하면 내 돈의 18%가 날라가고 200번을 하게 되면 36%가 날라가는 거죠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열심히 매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시는 분은 1년에 3,600만 원을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36% 세금으로 날리고 과연 얼마나 수익을 내게 될지 그래서 물론 데이트레이딩으로 해서 수익을 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는데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매일 사고 팔고 해가지고 36% 세금을 내면서 그런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데이트레이딩 해가지고 주식으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리딩방 많이 하잖아요 불가능에 도전하시는 분들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폐지 방침을 구체한다는 방침이고요 이날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금투세 폐지 주식의 시대에 오는 건가요 등 환영하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최근 공매도 금지와 대주도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서 금투세 폐지가 증시부양 3종 세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 백지화를 요구해 온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국들과 달리 주식을 팔 때 증권 거래세를 매기기 때문이고 미국과 일본 독일이 거래세는 없이 시세 사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고요 증권 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도입할 경우 주식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국내 증권 거래세 세수가 2020년에는 8조 8천억을 거래세로만 8조 8천억 그리고 21년도에는 그때 한창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을 때 10조 3천억 세수가 거쳤네요 그리고 22년도에는 6조 3천억 확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보고는 안 팔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확 줄면서 6.3조까지 떨어졌고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대만이 1980년대 주식 양도세를 도입했다가 증시가 몇 년간 침체를 겪었을 정도로 후폭풍이 컸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은 물려야겠지만 거래세 부담이 높은 현행 누더기 세제 아래에서는 금투세 도입은 문제가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종 세트라고는 보기가 힘든 게 금투세를 안 하면서 대주주과세 부분을 남겨놨던 거고요 금투세를 도입을 하면 대주주과세 이런 게 싹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였는데 아무튼 이거는 좀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25년부터 도입한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9, 10월 달에 또 조정을 받게 됐을 때 이 부분이 개선이 개선이 안 돼 있었다면 내년에는 또 전면 과세가 될 거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대주주 환도는 50억으로 올려놨었지만 내년부터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이런 거 아무 상관 없거든요 그냥 주식 갖고 있으면 당장 25년부터는 세금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또 시장에 아마 스트레스를 줬을 건데 이 부분은 폐지한다고 미리 이번에는 미리 참 잘하셨네요 지난번에는 50억으로 상향 조정을 좀 너무 늦게 해서 말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까 아침에 기사에서는 그 상법 개정도 윤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더라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상법 개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는 아마 대개 저항이 많을 겁니다 지금 대기업의 경영진들이 사실 정말 진짜 대주주의 약간의 어떤 가신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상법상에 주주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문구가 들어갔을 때 꽤 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저항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상법 개정은 상법 개정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데 그게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구글의 검색 왕국이 깨질까 빅테크 운명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글 메타 반독점 소송이 결판이 난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반독점 재판 올해 정점 이런 게 있네요 지난 20년간 거침없이 성장하면서 전세계 인터넷과 모바일 시장을 장악한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들의 운명의 해를 올해 맞게 되는데 구글 메타 애플 등 빅테크에 제기된 반독점 문제에 대한 결론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이네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 빅테크 기업들의 핵심 사업을 분할하거나 수익 모델을 바꿔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네요 플랫폼을 장악한 소수 거대 기업이 해당 시장에서 발생한 수익 대부분을 취하는 전형적인 실리콘밸리식 성장 공식이 시험되어 올랐다고 평가가 나오는데 빅테크 규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에 정책적인 유산을 형성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테크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구글의 검색시장 반독점법 위반 혐의 재판인데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히는 이 재판은 지난해 9월 재판이 시작되어서 올해 5월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네요 늦어도 연말에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재판 결론에 따라서 세계 검색시장 점유율 90% 이상인 구글의 검색왕국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반독점법에 따라서 재판부는 구글이 일부 사업을 매각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다네요 그러고 보니까 98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소송이 있고 그러면서 99년 말인가 2000년 초에 빌게이츠가 사임을 하고 빌게이츠의 친구 스티브 발머한테 CEO 자리를 넘겨주잖아요 약간의 지각변동의 이벤트가 될 수 있나요? 심각한 균열... 뭐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그 밑에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미 법무부는 미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했네요 구글이 삼성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 및 통신업체에다가 매년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면서 다른 검색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주장을 하네요 구글 측은 이용자들이 더 좋은 검색 서비스를 선택했을 뿐이라는 논리로 방어를 하고 있지만 지난 10월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사티아 나델라 OMS CEO가 구글의 검색 독점은 심각하며 MS에 큰 손실을 입혔고 이대로 가면 인공지능 AI 산업도 점령당할 것이라고 비판을 했었네요 구글은 디지털 광고 부문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당한 상태로 이르면 올 3월 공판 날짜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인터넷 광고 기술 업체인 더블클릭을 인수한 것이 반경쟁적 행위며 시장 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글이 온라인 광고 경매 플랫폼인 Ad Exchange를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네요 메타에 대한 반독점 사건도 올해 법정 사업이 재개될 전망인데 메타는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경쟁사를 인수하면서 소셜미디어 시장을 장악했다는 혐의로 2020년 12월 연방거래위원회에 소송을 당했고요 앞서 법원은 FTC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소송을 한 차례 기각을 했지만 FTC가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다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라고 합니다 해당 재판의 결과는 빅테크 저성사자로 불리는 리나 칸 FTC 위원장의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메타에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비중을 감안을 하면 메타 입장에서는 이 소송에 사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요 이런 걸 보다 보면 구글 메타 이런 것들도 일단 다 팔고 올해는 이런 거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고 다시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든다 그죠 올해 뭐 또 짝수의 위기도 하고 하니까 구글과 애플이 장악하고 있는 앱장터 사업도 올해 중대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유럽에서 올 3월 진행될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 애플은 자사 앱장터인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용자가 아이폰 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이른바 사이드 로딩이라는 외부 우회 앱 장터를 애플의 iOS 운영체제에 탑재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아이폰 아이패드 등 기기에서 쓰이는 앱을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다운받을 수 있게 하면서 연간 수십조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익을 올려온 애플의 독점 구조가 흔들리게 된 것이다 그러게요 앱스토어만 이용을 하게 하면서 앱스토어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거의 40% 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애플의 서비스 매출에 해당되고 오늘 아침 최상모랑 최슬리 모닝브리퍼에서 그 얘기를 좀 했었죠 벌써 이 서비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한 3, 4% 되더라구요 22년 1큐만 하더라도 한 15%가 안 됐었는데 그 정도로 디바이스가 많이 깔리면서 이 앱스토어를 이용해야만 하는 그런 독점적인 주의 때문에 수수료 수입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도 있네요 앱장터 독점 해체 테크업계 관계자는 유럽에 이어 일본도 애플 구글 앱장터 외에도 다양한 시장에서 앱을 다운받고 결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미국에서 진행된 에픽게임스와의 소송에서도 법원은 애플이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었네요 저렴한 앱스토드들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애플과 구글의 독점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실리콘밸리에서 오로라 특파원님의 기사였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7년 만에 초봉 40% 인상 매기 TSMC가 일으킨 일본 반도체 인재 쟁탈전인데요 시간이 31번이네요 구마모토 공장 인력 모집하면서 40% 더 준다 고액 연봉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고액의 연봉을 내세우면서 인력 확보 전쟁에 나섰는데 대만 TSMC라는 거대한 매기가 등장하면서 일본 반도체 업계가 인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재팬 타임스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파운더리 1위인 TSMC는 소니와 덴소와 합작한 구마모토 생산 공장에 1700여 명의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고요 TSMC의 반도체 공장은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4760억엔 약 4조 4천억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오늘 12월 가동을 시작하네요 일본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TSMC는 22년 대학 조력자에게는 월 28만엔의 초봉을 제공을 했는데 28만엔이면 월 250만원이다 얼마 안 주네요 이는 해당 지역 평균 월급 약 20만엔보다 40% 높은 수준이다 해당 지역 평균 월급이 20만엔이면 지금 900원 정도잖아요 잠깐만 900원 900원인데 그러면 월급이 20만엔이면 280만원 받는다는 건데 100엔당 지금 900원이니까 월급이 이렇게 났나 이해가 안 돼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3월 일본 전국 대절 평균 월급은 약 22만엔이네요 22년 23년도에 일본 전국 대절 평균 월급이 22만엔 이것도 이게 환율이 2011년도 이럴 때는 원연 환율이 1500원이었으니까 그때 만약에 이성엽 선수가 일본에서 활약할 때 10억엔을 받았다 만약에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니었겠죠 10억엔 그 정도 받았다 모르겠는데 10억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억엔 1억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이었으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 15억 받은 거죠 그런데 환율이 확 떨어지면서 15억이 15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되면 15억이 아니라 이제 10억이 되고 그렇죠 아무튼 일본 초봉 대절 월급이 생각보다 적네요 우리나라는 얼만가 모르겠네 고급 반도체 인력의 수급 발언은 TSMC의 시도는 일본 내에서 치열한 인재 쟁탈전으로 변지고 있다 우리나라 지금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하면 거의 200만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로는 신입사원 초봉을 약 40% 인상한다고 밝혔고요 회사가 신입사원 급여를 인상한 것은 7년 만인데 다른 반도체 회사들도 임금 인상과 복지 혜택을 앞다퉈 내걸고 있다 이런 현상은 반도체 부흥을 목표로 일본 곳곳에서 생산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TSMC는 일본 내에 두 곳에 추가로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미국 마이크론도 히로시마 공장을 증설하고 있네요 8개 일본 기업이 합작 설립한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는 호카이도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며 도시바와 키옥시아도 생산 라인을 늘리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전자정보기술협회에 따르면 일본 주요 반도체 업체의 8곳은 앞으로 10년간 4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전망인데 재팬타임스는 구마모토 공장 인력 모집 과정에서 TSMC가 내세운 보상은 해당 지역 뿐 아니라 전국 다른 지역의 제조업체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고요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TSMC의 인력을 모두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에 앞으로 인력 확보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구마모토가 어딘가 이래 찾아봤더니 부산에서 대마도 있고 대마도 바로 건너가면 우리 온천하시러 후쿠오카만이 가시잖아요 후쿠오카 구마모토 이렇게 그 동네에 있더라고요 굉장히 우리나라랑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런데 어제도 대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큰 지진이 있었는데 일본에다가 이렇게 반도체 공장 계속 지어도 되나 모르겠네요 대만에서 큰 지진이 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지진에 따라서 일시 정전이 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제 일본 지진 기사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서부까지 이례적인 강진 불의 고리 영양권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본 서부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에서 이를 발생한 규모 7.6강진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지진이네요 지진이 잦은 일본이지만 서부에서 일어난 지진으로는 전례 없는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일본 서부는 한국의 동해에 맞닿아 있어서 이 지역의 지진이 빈번해질 경우에는 한반도 동부 및 남부도 쓰나미 위험이 커지게 된다 그러네요 일본의 동부 쪽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예전에 후쿠시마 그쪽에 쓰나미가 오면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나라 이쪽 대한해협 쪽은 상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시카와현도 어딘가 찾아봤더니 이 부분도 오사카랑 일본의 일에 꺾이는 점 그 가운데에서 약간 서쪽 그 위에 있더라고요 과거 일본을 강타한 대규모 지진 중 다수는 태평양과 북미 일대의 경계를 따라 이어지는 환태평양 지진대 일명 부리의 고리와 가까이 놓여있는 일본 동부 해안에서 발생했는데 서부 해안의 호쿠리쿠 지방에서도 2000년대 들어서 지진 발생 빈도가 잦아졌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이 일어난 이시카우현과 니가타, 도마, 도야마, 후쿠이현이 여기 속하구요 일본 기상청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지진 등급의 6강 이상 지진 20건 중 6건이 이 지역에서 일어났네요 김명수 기상청 지진 전문 분석관은 노토반도 지진은 단층의 수직운동으로 발생한 역단층형 지진으로 불의 고리와 관련됐다면서 일본 동부가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의 경계에 더 가깝기 때문에 지진의 빈도와 강도가 크긴 하지만 서부지역도 영향권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 특히 이번 지진의 진앙이 된 노토반도 부근은 최근 수년 사이 지진활동이 활발히 일어나서 일본 내에서 주목받는 지역이구요 노토반도 북부에서는 2020년 12월부터 지단해 말까지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506회나 발생을 했었네요 22년 6월에는 진도 6약 지난해 5월에는 진도 6강에 해당하는 대형 지진이 연달아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일본 서부의 지진이 빈번해지면서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은 지진 안전 지대라고 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1일 일본 강진 여파로 한반도에는 1993년 이후 31년 만에 높이가 50cm가 넘는 쓰나미가 발생했다 50cm는 좀 그런거 아닌가요 50cm 제 손이 한 25cm 정도 되거든요 요정도 요정도도 일단은 지진에 의했기 때문에 아마 이걸 다 쓰나미 라고 하나 봅니다 50cm는 해안 저지제의 침수 우려가 커서 대피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광원 묵호 묵호 쪽에서는 85cm가 관측된다고 합니다 경북 후포가 66cm 2일에는 지진 해일 높이가 10cm 아래로 내려가고 점차 물결이 낮아지는 추세로 보였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그냥 한국 평택 주변에다가 지으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기사입니다 중국 전기차 BYD 테슬라 꺾고 세계 최정상 유력 중국 1위 전기차 기업 BYD가 지난 4분기 10월에서 12월 이 4분기 순수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첫 세계 1위에 오를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중국 전기차 산업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비록 BYD 판매량의 90% 정도가 중국 내수라는 한계가 있지만 테슬라를 넘어서는 규모로 전기차를 생산하고 판매망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됐다는 것입니다 BYD 차 하면 어떤 차인지 하나도 떠오르지가 않는데 여기 BYD의 세단 차 사진이 있네요 사진 보니까 멋있다 그죠 1일 현지시가 블룸버그 등 외신은 BYD가 4분기에 52만6천4백대를 판매해서 테슬라를 앞지를 것이라고 보도했고요 테슬라 어제 판매 실적 나왔잖아요 48만 얼마 나왔죠 테슬라는 4분기 판매량이 48만 3천2백 안팎으로 예상되는데 이것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50만대의 수준은 안 나왔기 때문에 BYD가 1등 맞네요 연간 기준으로 BYD는 지난해 전기차 158만대를 팔아서 182만대의 테슬라를 바짝 따라 붙었고 연간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1등이네요 BYD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아예 생산하지 않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만 만들어 파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합한 전기 동력차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판매량이 302만대군요 하이브리드 합치면 302만대 현재 생산기지가 중국 내에서만 있는 BYD는 해외 판매가 약 24만대의 8%에 그쳐서 대부분 국내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요 하지만 BYD는 미국의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 밖의 생산기지를 구축해서 해외 시장 공약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연 15만대 규모의 태국 전기차 공장을 가동하고 헝가리에도 첫 유럽 공장을 지켰다는 계획이 있네요 자동차 업계는 BYD가 싼 가격을 앞세우는 과거 전형적인 중국차 전략이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기업처럼 다양한 자동차를 생산해 판매하는 게 경쟁력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세단과 SUV를 아우르면서 중저가 소형차부터 고가의 중대형차까지 다양한 전기차 제품군을 갖춰서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전기차 핵심이 배터리를 직접 개발 생산하는 것도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하긴 미국에서는 미국 포드, GM 이런 차들이 미국 경찰차가 도요타나 혼다차를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핸드폰도 미국에는 미국 핸드폰, 애플이 제일 많이 쓰고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중국에서는 중국 핸드폰 다 합치면 중국이 1등이죠 그런 것처럼 자동차도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자동차도 결국은 중국 브랜드들이 중국 내수시장에서는 결국 1등을 차지한다고 보긴 보는데 중국의 자동차가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처럼 글로벌 탑5 안으로 들어올지 그 부분이 걱정이 돼요 지금은 내수에서는 당연히 중국차가 1등을 하겠지만 유럽시장, 미국시장에서 이런 중국의 전기차들하고 한판 큰 승부를 해야 되는 때가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은데 중국 차 나올 때마다도 계속 팔로우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워메심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